안녕하세요. 대가들이 사는 마을 디자인팀입니다. 이번에는 스냅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스냅 자체가 광고에서 나온 듯한 퀄리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포토샵 작업으로 보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음 패치 툴로 지저분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보정 작업을 해놓은 연출사진에서 크림 부분만 가져와 과자 크림 부분을 잘 맞게 배치를 해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펜 툴로 누끼를 따서 제거를 해줍니다. 펜 툴로 누끼를 따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작업해놓은 이미지에서 크림만 가져와 분리된 스냅 부분을 자연스럽게 협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크림이 더 풍부해져서 먹음직스럽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라즈베리 무스이기 때문에 라즈베리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고 그림자 효과까지 넣어줍니다. 나머지 라즈베리도 추가해줍니다. 채도도 올려서 더 붉게 보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거나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